시네타운은 처음이신가요? 네, 그렇습니다. 시네타운 가족들에게 먼저 인사 부탁드릴게요. 아, 예. 시네타운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. 처음 인사드리는 것 같습니다. 김무열입니다. 반갑습니다. 보는 라디오도 보고 계시거든요. 아, 예. 반갑습니다. 손 한번 들어주시면 너무 멋지게 하고 오셨어요. 예, 애쓰고 왔습니다. 아니, 짧은 머리가 굉장히 잘 어울리시네요. 아, 예. 지금 영화 촬영하고 있는 그 촬영, 그 작품 캐릭터 때문에 머리를 짧게 잘랐어요. 떨리시는 건 아니죠? 지금요? 예, 예, 예. 문자를 직접 읽어주실까요? 안효섭 씨 문자 읽으면 돼요. 무혈 씨 드디어 시네타운에 침입하고 말았어. 김민태 씨도요? 션이다. 아, 이거 얼마 전에 들었어요. 또 이거를. 아, 이 얘기 많이 들으시죠? 예, 정말 딱 이렇게 했어요. 또 어느 분이. 션이다? 네, 션이다. 현! 저한테 부르기까지 하시더라고요. 9090님도 저희 언니는 김무여 씨가 옹성우 씨 친형인 줄 알았대요. 닮은 꼴 부자시네요, 진짜. 누구 제일 많이 닮으신 것 같아요? 예, 뭐 저도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 그 션 형님. 네, 이제 인정하시는 건가요? 아니, 인정한 지는 좀 10년 넘었어요. 아, 그래요? 예, 예전에 그 영화 시사회 때 멀리서 제가 먼발치에서 뵙고 그때 이제 인정했어요. 진짜 닮았다? 너무, 예. 그런 거 있거든요. 진짜 나랑 닮은 사람. 그게 정말로 처음 뵀는데도 이렇게 친근감이라는 게 확 생기더라고요. 아, 맞아요, 맞아요. 네, 놀랄 정도로. 스스로 나는 좀 흔한 얼굴이다라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셨네요. 어떻게 이게 흔한 얼굴이죠? 아니, 근데 제가 그런 얘기를 좀 많이 들어요. 주변에 아는 오빠, 동생, 우리 삼촌 닮았다. 닮았다? 네, 닮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. 그래서 이런 표현을 하셨구나. 네, 네. 한윤재 씨가 예전에 윤승화 씨 시내타운에 출연하셨을 때 김무열 씨가 문자로 외조를 하셨던 게 기억이 난다고 기억하시죠? 그랬더라고요, 제가. 오늘 출연 얘기하고 오셨나요? 그럼요, 얘기하고 왔죠. 지금 듣고 있을 거예요. 윤승화 씨한테 한마디 하실까요? 에리야, 안녕. 안녕.